지금 보면 전국에서 정말 가장 많이 하락하는 곳 중 하나가 대구잖아요 근데 또 관심이 많은 곳도 대구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대구의 분위기는 어떤지 약간 그런 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할 것 같아요 대구는 금리 이슈가 없더라도 하락을 해야 되는 지역이고 하락할 지역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지 않을까 투자분들이 다들 대구만 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지금 세종이나 대전도 하락률이 크긴 한데 워낙 세종은 또 많이 올랐었던 지역이기도 하니까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 대구는 그래서 이 외부 변수가 아니라 자체적인 수급에 의해서 사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 사이클의 기준에 맞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곡소리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미분양에서 의자 던지고 이런 곡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그런 곡소리들이 나와줘야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내리고 사람들의 관심들이 떨어지고 그만큼 바닥이 더 보일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대구를 보고 있고 저도 대구에 실거주도 이사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막 예전처럼 예전 우리가 20년도 21년도처럼 막 선진입 선진입 이런 것들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이클이 오기도 전에 유동성으로 시장을 밀어올린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 지역들은 지금도 실거주가 못 받쳐주니까 훨씬 더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를 너무 선진입 선선진입으로 보시고 이미 매수하셨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조금 느긋하게 봐요 실거주라면 조금 더 빨리 움직여도 괜찮은데 투자로 보기에는 2023년 내년에 어쨌든 물량이 제일 많은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가 제일 많고 수성구가 내년에 또 제일 많고 이렇게 한데 근데 어쨌든 대구가 조금은 더 안 좋아질 게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 메리트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광역시구 그래서 큰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다들 노리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지금 공급이 너무 많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공급이 23년만 많은 게 아니고 24년도 꽤 많고 25년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진입 선선진입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들어가셨다가도 나중에 조금 고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에는 시장이 반등하는 거를 보시고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것도 더 안전하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처럼 대구를 많이들 들어오시기 힘들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20년 21년 장은 정부가 투자자들을 도와준 측면이 있어요 계약갱신권을 하면서 전세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금이 정말 2천만원 3천만원으로도 좋은 지역들을 많이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니고 공급이 워낙 무너진 상황이라서 전세가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금이 영역시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대구를 사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못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수성구 좋은 거는 다들 알고 만촌동 좋은 거 알지만 지금이 제일 싼 시기인 거 알지만 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못 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릇을 보시고 대구에서도 수성구 여기는 좋은 건 알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조금 대구를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다들 수성구만 보고 좋은 곳만 보고 2호선 라인만 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공부만 열심히 해놓고 실제로는 그림의 떡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계산하셔서 투자금이 조금 크다고 보수적으로 보시고 안전하게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차별화해서 보시면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대구에 원래 오랫동안 살고 대구에 물건이 또 가장 많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시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저희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책을 많이 읽어보면 여러 가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놓고 롱런해서 오랫동안 버티면 어쨌든 우상한다는 믿음이 그 전까지는 있었는데 이게 또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공급의 앞에 장사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이런 게 높았지만 오히려 2020년, 2021년에 팔고 나가신 분들이 오히려 그때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이런 마음고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또 저게 맞았는가? 왜냐하면 저도 역전세를 몇 개 딱딱 올초에 맞다 보니까 내년에도 더 걱정이죠 저도 이게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됐고 내가 그전에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유동성으로 우리가 또 운이 좋아서 시기가 잘 만나가지고 투자해서 이렇게 자산이 올라갔는데 팔아야 내 돈이라는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근데 또 대구 쪽만 보더라도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도 이렇게 내가 객관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째야 됐든 간에 지금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나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안락이 없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조금 궁핍하게 살 때다 이제 절약이 다시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시 화두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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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시고 불필요한 소비 지출을 통제해서 시드머니를 지금 2, 3년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내가 갈 수 있는 선택권이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미분양이 이제 점점 조금 소진될 것이고 그때 가서는 전세계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낮은 것부터 계약이 되면서 전세계가 이제 슬슬 물건이 정리되면 그때 한번 이제 갭이 또 붙을 날이 오겠죠 그때 그때 타이밍을 우리가 보고 내 집 마련을 하시던지 아니면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황의 급지로 갈 정말 마지막 기회가 10년 만에 다시 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공포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갈아타기를 준비를 하려는 시점인데 아 뭐 역전세 나고 대구 부동산 들고 했다 망했다 망했다 해서 이렇게 걱정만 하고 끝이 아니고 일단은 내가 투자했으니까 그 문제도 해결은 내가 또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또 극복하냐에 따라가지고 내 또 그릇도 커지고 내 마인드도 더 더 긍정적으로 반환으로 되고 자산도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힘들지만 대구에 물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우리가 존버하셔가지고 얼마나 이런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이제 한 지역이 뭐 하락을 한다고 해서 계속 하락을 하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저희가 뭐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대구를 본다고 했을 때 어떤 곳부터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다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구의 공급이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물량 인식이거든요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부산이 이전에 한번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대구 차례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이 많기 때문에 공통점을 조금 보시면 뭐 이렇게 고객로나 이런 것들 펴놓고 입주가 어디에 많은지 한번 보시면 지하철 옆 근처에 많아요 지하철 옆 근처에 많고 상업지역에 많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주상복합의 공급 물량이 꽤 많아요 24년 25년에도 그래서 내가 실거주를 하던 투자를 하시던 애들을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복권은 좋고 입지는 좋지만 많이 비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공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락을 또 더 많이 하는 그 상황에서는 실거주가 조금이나마 받쳐주는 아파트 위주로 보시고 초등학교 끼고 있고 주상복합이 아니고 대단지인 곳 그렇게 조금 추리시고 그래서 그 대단지들이 뭐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한 번에 그 동네가 이제 앞으로 2,3년 있으면 많이 좋아질 지역 그렇게 조금 추리셔서 그중에 내가 살고 싶은 지역 그렇게 조금 포커스를 조금 줄이시면 걸러낼 거 걸러내시면 조금 더 선택하시는데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또 저의 자녀가 또 2명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애들 키우고 이제 학교를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가는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첫째가 이제 지금 이제 4학년인데 2년 뒤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주도가 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배정을 받을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녀에 대한 내가 학업에 대해서 내가 엄마 아빠로서 이게 뭐가 있다 욕심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학군지로 수동적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본인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이제 자녀의 문제인데 환경은 이제 부모가 만약에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제 학군지 좋은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뭐 맞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후반에 말씀드린 것대로 내가 가진 시드머니가 2, 3년 안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내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차고차고 모아서 2, 3년 뒤에 이 돈을 여기서 이제 투자 실거주로 분리를 해서 할 거냐 나는 월세 살면서 이제 세비친이 마시는 것대로 전세를 끼고 사둘 거냐 아니면 내가 실거주로 할 거냐 내가 이 시드에서 가능한 가장 최소한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나는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다 가질 수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프로 이제 수박러가 되면 안 된다고 한 게 지금도 대구에 물량이 많고 신축이 막 쏟아지고 또 옆에 있는 구축까지도 막 가격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이미 대구에 계신 분들 다 알더라고요 여기 시세가 어떻게 되고 전세가 어떻게 되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많다 보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못 고르는 거예요 근데 다시 물어보면 시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희망사항은 저 위에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도 이제 신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드는 사실 없어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자꾸 이게 시간은 우리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에너지는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막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줄여야 된다 그래서 후보군을 몇 개를 정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아파트들만 원하는 그 동네 가고 싶은 거기만 거기만 공약을 하셔도 저는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시드머니 내가 가질 수 있는 2, 3년 안에 모을 수 있는 그 돈 그 다음에 내가 월세를 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세 보증금이나 살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남을 예산 금액 이 돈으로 내가 할 건지 아니면 아니야 난 그냥 실고자 할 거야 대출받아서 갈 거야 했을 때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집을 금액대를 내가 한계를 정해가지고 뭐 4억대, 4억대, 5억대, 5억대 그게 먼저 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는 집을 골라가지고 시세를 내가 파악하고 전세물량은 어떻게 빠지는지 보고 전세 끼고 살지 대출받아서 살지 또 내가 더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먼저 내가 생각해보자 왜냐면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거기서 보통 5년, 10년 산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집이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맞는 그 지역 뭐 아까 얘기 드렸던 학군, 상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되게 와닿는 게 내 그릇에 맞는 곳을 선택해야 된다 내 니즈에 맞는 곳 내 돈이 가능한 곳을 봐야 된다는 게 진짜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내가 제일 좋은 거 막 그런 거 다 원하는데 결국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독자 분들께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 채널 구독자 분들께 좀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거 같아요 관심을 꾸준히 가지는 것만큼 이제 중요한 건 없는 거 같아요 몰라 하시더라도 사실 한꺼번에 이게 빵 하고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이게 지금처럼 사실 이렇게 다들 부동산을 떠나가고 주식도 다 떠나가고 할 때 거꾸로 해야 되는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행운하인가 사람들과 반대로 해라 사람들이 떠날 때 나는 공부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올 때 나는 이제 그걸 팔고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다들 관심이 없을 때 나보다 먼저 한 사람들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방향성 중에 좋은 것들만 조금 뽑으시면서 지금부터 탄탄하게 그렇게 보수적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세비진님 워낙 또 쉽고 싱근하게 설명 잘 해주시기 때문에 꾸준히 가서 공부하시면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열심히 하시는 거에 따라 또 성과가 분명히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저에게도 저에게 스스로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자산이 하락하는 분들도 멘탈이 상당히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뭐 주택이 없는 분들 또한 워낙 그 전에 이제 가계 차치가 많이 높하다 보니까 상대의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그런 멘탈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거를 직장 생활도 하시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씻고 밥 먹고 쉬고 할 때 저는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좀 한 번씩은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물론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육아와 집안일을 같이 남편하고 아내분이 하셔가지고 끝내놓고 한 아침에 보셔도 되고 저녁에 이렇게 조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 당장 투자를 급하게 하고 막 금매를 찾고 이러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는 습관적으로 하시되 저는 멘탈 관리가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내가 내가 좋아하는 방향에 대한 뭐 취미나 이런 쪽에도 독서 포함해서 자기계발적으로 하셔도 좋고 이 멘탈이 유지가 잘 돼야지만 투자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저는 잘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내 자신과 이렇게 대화도 좀 많이 해 보시고 나는 진짜 내가 뭘 좋아할까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걸 나는 뭘로 풀어야 될까 운동이면 뭐 운동 뭐 독서면 독서 나와의 대화를 좀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투자 재테크가 뭐 지금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라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준비하시는 게 우리가 향후에 은퇴하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 놓고 좀 편안한 은퇴 노후 생활을 보내려면 지금 조금 힘드시겠지만 지금 열심히 이뤄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면서 멘탈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냐 오늘 이렇게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아...